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자 주할투의 윤종도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소 한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유럽장과 미국 중시 어떻게 됐죠? 부활절 휴장에 들어갔죠. 오늘 현재 기준에서도 유럽장은 휴장입니다. 미국장이 과연 오늘 금융주들의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는지 그 밖에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은 어떻게 나올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우려하셨던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확정 리스크 이 부분은 1월 저점을 재차 깨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기준은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일요일 날 야간에도 금리 인상 이야기만 1시간 30분.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우려감 절대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이 강세 랠리를 뛰었다라는 거.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 논리상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살아난다는 쪽도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시장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종목분들. 또 오늘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 진입한 일동홀딩스. 또 폭발적인 반등 탄력을 주고 있는 일동제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이 두 종목 들여다보시고 당장 화요일에 일동홀딩스처럼 상한가 가는 또 일동제약처럼 폭발적인 변동성 윗방향으로 나와주는 종목 잡아내셔야겠죠. 지금부터 50분 동안 심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의 정체적인 흐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휴장이었으니까요. 한테뿐 쉬어가면서 확인을 하고요. 국내 증시의 흐름이 어때요? 1월 저점 부분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탄력적인 만등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죠.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대통령 선거, 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우리나라, 우리나라 자체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내용은 금리, 미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또 이에 따른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외환 시장의 흐름,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연동된 흐름, 거기에 원자재 가격의 상품 가격의 변동성의 확장, 이러한 영향을 이렇게 계속 주겠죠. 이것이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놓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일요일 기준에 금리 부분만 1시간 30분에 드렸어요. 오늘도 22시 30분부터 유튜브 윤정도를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방송에서 못다니하기, 환율, 상품, 금융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교육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지수에 대한 전망치를 잡아드릴 겁니다. 지금은 좀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빨리 넘겨서 국내 지수 기준에 12월 24일이죠. 12월 24일에 3천 포인트일 때 당시에 글로벌 시장과의 비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시장의 흐름, 사실상 지금 거래대금이 1천억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조 원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대금이 5조 전후에서, 5조 전후에서 이게 언제? 2020년 1월 2일 날 5조 원이 마지막 5조 미만으로 거래가 형성이 됐었고요. 2021년 1월 11일 날 얼마요? 44조 4천억. 이때는 얼마야? 정확히 4조 6천7백억. 이 거래대금이 지금 다시 미끄러져서 10조 전후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금 밋밋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어찌 됐든 이러한 시황 부분은요. 방송에서 못다니하기, 22시 30분에 추가 교육해드릴 때 그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란톡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 들어오셔서 그냥 일동 제약 같은 종목, 화요일에도 일동 홀딩스 같은 상한가 종목, 화요일에도. 그거 잡아줘서 나 좀 수익 좀 잡아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변덕성 종목에서 그러한 종목을 들여다봤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LX세미콘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의 기준이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집중하시는 종목분들이죠. 그래서 IT 쪽의 흐름이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IT의 주가 흐름이 약세로 전환된다, 성장주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실적주입니다. 실적주의 기준에서의 흐름 꼭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금융지주사 마찬가지로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실적주입니다. 그 실적주의 이러한 흐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가장 단편하게 내년의 전망치, 올해 볼까요, 올해부터? 올해 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순위익에 대한 차이입니다. 시가총액은 말도 안 되게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데 PER이 6배 수준에 내려와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이게 6배 PER 수준은 2021년 10월 저점 9만 500원 찍을 때 그때 당시 6배 수준이에요. 주가는 더 위에 있는데 그만큼 실적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밀리니까 실적에 대한 얘기 운운하는데 전혀 또 성장성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성장성이 결여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전혀 어마어마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성장주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 마이오로직스가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에 강세를 뜨면 이 종목군들도 당연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실적 대비해서의 기준을 좀 보자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힘드시다면서요. 생각처럼 주가의 흐름이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힘드시는 거죠. 그 흐름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쪽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엄청난 저평가에 놓여진 종목군들이 올라갈까요? 저평가 종목들 보셔야 돼요. 시가총회 11위부터 20위까지 종목에서도 저평가 상태의 종목 위주로. 초록색깔 박스 쳐드리는 종목 위주로. 이거 어디서 받아요? 뭘 어디서 받아요?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늘 방송 원고 통으로 드리고. 그리고 주린이가 꼭 보셔야 될 주린이 필독서 도서. 그냥 선착순 100명께 쫙 뿌려드리죠. 지금부터 스타트할 거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야만 장중 일동울딩스 상한가. 채팅방 오셔서 그냥 상상상상상상 하셔야죠. 장중 상한가. 거기에 시간에 또 상한가. 거기에 일동제약. 장중에는 그냥 6만 1천 원대 중반까지 팍. 막판에 좀 밀려 내려갔지만 또 시간에서 추가 강세. 거래량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 상승률 종목 많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시가총회 1조 이상짜리 종목. 그 종목에서 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자동차 오늘 이래저래 동진세미킴 여러분들, 선배분들. 여러분들, 선배분들 전부 이런 종목에서 이미 이러한 강세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고 계시는데 시가총회 1조 이상짜리. 몇 종목인데요? 279개 종목이 1조 이상입니다. 그런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수익을 못 가져가시냐 이거예요. 주력주들이 앞서서 본 것처럼 무슨 하이닉스가 PR 6배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장세에서 힘들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변동성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시면 돼요. 변동성 종목이라고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되죠. 거래대금 1위. 일동제약의 거래대금 1위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은 1조 훌쩍 넘기는, 1조 훌쩍 넘겨져 있는 그리고 똑같은 거래대금 최상이라고 할지라도 일동홀딩스 한신기계는 그나마 3천억 원대, 4천억 원대 그러한 시가총액을 좀 형성해 주는 쪽이죠. 그리고 변동성이 가볍게 나와서 상한가 부럽다 할지라도 시가총액 규모가 너무 작으면 또 거래대금이 너무 작으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확장되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추가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 기준점의 거래량이 멀뚱하게 형성돼 주느냐. 윤정도가 이 거래량, 기준 거래량을 뭐라고 했어요? 금요일에 5천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5천만 주 곱하기 0.8 그렇게 해서 4천만 주가 터져야 된다. 그 기준은 뭔데? 그게 바로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최근에 형성돼 있던 그 거래대금의 7, 80%의 거래대금, 거래량이 실려야만 그다음에 범위에서도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7에서 10% 움직일 수 있다. 그 자료들을 다운받고 그 자료들을 야간 교육이든 장중 교육이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노란톡에서 장중 내내 1동 제약입니다. 1동 홀덱스입니다. 한신기계입니다. 이런 변동성 속에서 수익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월요일 날 시간 외에서는 강세를 띄었던 부분이 1동 제약 1동 홀덱스도 있습니다만 월요일 기준에서는 또 어떤 거예요? 케이지 그룹주들의 흐름이 시간 외에서 월요일 시간 외에서 변동성의 강세가 났어요. 그럼 시장 조치가 해소되어 있는 케이지 케미칼이라든가 1조 미만이지만 또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KT 스틸이 단기 과일 지정 예고 들어가 있지만 그 속에서, 그 범위 내에서 개별 매매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다면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 기준은 1동 홀딩스, 1동 제약 위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 22시 30분 교육 끝나고 나면 한신기계에 대해서 또 오늘 방송 공급 맨 뒷부분에 에코프로 비행과 기아를 넣어놨어요. 시가총회 1위, 시가총회 코스닥 1위고 여기는 유가정권 시장 10위죠. 이 종목분들의 최근의 강세의 흐름, 이 부분도 다 들여다볼 건데 시간이 안 되면 두 종목뿐이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22시 30분에 같이 들여다보고 시황 공부하고 이런 변동성 종목도 공부를 하고. 그러나서 화요일에는 진짜 내 계좌 시뻘겋게. 상상상, 상상상. 그 시뻘겋은 계좌 수익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15일 야간입니다. 금요일 야간입니다. 금요일 야간에 이미 기약. 금요일 야간에 이미 일동 제약. 기준 거래량 1,500만 주.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면서 설정 방법을 드렸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야간에 유튜브에서 교육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다음 날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분들에 대해서 이미 2,400개에서 다섯 종목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 다섯 종목에서 일동 제약이 거래대금 1위로 올라서면서 장중에 20% 이상, 24%까지 푹푹 치고 올라가고 일동홀딩스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그런 교육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방송 시간이 짧잖아요. 22시, 30분에 함께 가셔야 되겠죠.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핸드폰 꺼내서 빨리. 일단 핸드폰 딱 꺼내시고 카메라 모드로 바꾸시고. 그리고 QR코드 화면 이만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QR코드 딱 찍어서 입장하시면 돼요. 입장하시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입장하셔서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 교육의 힘 주알투. 자료 주세요. 그러면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일장 공략주. 그 공략주에서 상한가와 그 공략주에서 거래대금 1위, 24%의 폭등에 일동 제약까지 나오는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이데일리TV의 윤정두가 몇 년 만에 나왔어요. 2015년, 2015년 이후에 2016, 17, 18, 19, 20, 21, 22, 7년 만에 다시 나와서 교육해드리고. 그 교육해드린 종목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이렇게 54개의 상한가 종목이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일동 홀딩스는 어때요? 일동 홀딩스는 사실상 시가 종목이 작기 때문에 창피해.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창피해 그러면 안 되죠, 또. 가지고 계신 분들 화가 나실 수 있고. 교육받고 상한가 수익 잡아내신 분들도 왜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가 종목이 작다고 무조건 안 들어간다. 그리고 펀드멘탈적으로 고평가라고 안 들어간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LGN 솔루션 시가 종목 2위인데 실적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기준점 변동성, 기준점 기준이 일동 홀딩스나 이런 종목의 변동성이 시가 종목이 좀 작다 보면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장중해 상한가 그리고 시간 내에서 상한가 안착. 일동 홀딩스의 그 이전의 상한가는 4월 14일 목요일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중간 범위에 우리가 노란톡에서 또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해드리고 상한가 나온 건 뺐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일동 홀딩스인데 이게 이미 벌써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일동 제약과 더불어서의 움직임이 나중에 나오죠. 처음에는 일동 제약만 강세를 뗐죠. 일동 제약은 2월 3일, 2월 7일, 그리고 2월 25일, 3월 25일 상한값 4번. 와우. 시가 총액 2조까지 올라서는, 2조 수준까지. 그게 이번에 한 번 두들겨 맞았는데 일동 홀딩스도 동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그것을 지금 이겨내고 일동 홀딩스는 신고 깔을 리. 일동 제약은 이제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 그 펀드멘탈적인 부분, 이슈 부분은 뒷부분에 일동 제약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일동 홀딩스 같은 경우에 3월 28일, 4월 14일, 또 4월 18일 날 이렇게 강세를 띄고 있는 거고요. 거래대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거래량 기준에서도 그렇고 또 상승률의 기준에서도 상승률 5위. 상승률 5위, 상중 상한가까지 진입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 전체적인 종목 상승률 9.5%까지 나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종목에서 시가 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일동 제약.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은 시가 총액이 낮잖아요. 시가 총액이 낮다고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일동 홀딩스는 27.5%의 상승률인데요. 이거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지금 800만 주죠. 우리가 800만 주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88에 64. 88에 64 이렇게 잡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의 거래량은 88에 64. 640만 주 이상. 그런데 정형화하자 이거예요. 우리 연구원분들 이거 공부를 시켰더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니 융통성이 없어. 88에 64. 64, 641만 7천 642주가 터져 있네. 그냥 화끈약 화끈약. 결론은 예를 들어서 명목 가격, 명목 수치 650만 주든 혹은 저는 그냥 100단위로 끊어버려요. 700만 주든 혹은 600만 주든. 내리기 주는 다시 상한가를 진입했던 상황에서의 흐름이니까 그럼 얼마? 700만 주의 거래량만 터져도 시초가 대비 얼마? 시초가 대비 10%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가 일단 떠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일단 시간에서 강세를 뛰어서 새벽 사이에 어떤 큰 문제만 없다면 일단은 강세로 출발을 하고 거래가 수반되면 출발을 할 텐데 그 기준에 700만 주의 거래량 이것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시초가 대비 10% 움직인다.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듣지 마시고요.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주세요. 제대로 된 거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 동영상 자료까지 주세요. 그럼 링크 드릴 테니까 그리고 10시 30분까지 기다리시라고 좀 방송 끝나면 제가 뛰어가서 교육해 드릴 테니까요. 10시 30분에 딱 가서 22시 30분에 유튜브 딱 켜놓고 방송합시다, 교육합시다 하면 지금 들어왔던 분들이 못 찾아오셔. 그러면 안 되지. 10시 30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화, 수, 목, 금은 5시 30분. 17시 30분. 아시겠죠? 나중에는 자막하면 다 준비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시간에서 이렇게 창학과 갔어요. 그럼 우리는 조금 이따 교육을 또 해드릴 거예요, 온란상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체결 거래량이 7만 3천 9백 주잖아요. 거기에 지금 매수열량이 얼마? 4만 주로 형성돼 있죠.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합산을 하면 11만 5천 주인가요? 그럼 12만 주 정도 잡고. 12만 주. 12만 주의 3분의 1. 4만 주 정도를 잡습니다. 동시효과 기준에 4만 주 이상의 거래가 체결될 것으로 추정을 한다. 4만 주 정도의 동시효과 체결물량 이후의 양봉이면. 그렇게 해서 전체 거래량이 700만 주 이상이 터질 수 있다면 이 종목은 시작 가격, 시초가 이후의 양봉의 기준의 변동성이 10% 이상 형성될 수 있다. 그 교육 내용을 차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28일에 설정을 해드리고 교육을 잡아드렸던 일동홀딩스는 148%. 지금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기준이 설정돼 있고요. 그리고 4월 14일에 야간 교육을 또 해드렸어요. 4월 14일에 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왔거든요. 4월 13일에 일동제약이 하한가를 맞아버립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에 또 설명하겠죠. 일동제약 보면서. 그래서 14일에 야간에 일동제약을 놓고 설명을 하면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와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 천만 주라는 개념이 요기 중이에요. 일동제약에.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래량 기준을 1,500만 주로 설정해드렸는데 일동제약을. 그런데 그 부분을 일요일 야간에 수정을 해드립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을 거래대금이 고점 44조 4천억에서 10조 수준으로 밀려내려왔기 때문에 하루에 거래대금 2천억 수준의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1천억에서 2천억 사이만 향성돼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도 천만 주 정도면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온다. 그런데 오늘 1,700만 주로 찍어줬죠. 어찌됐고. 그렇게 해서 14일 날 일동홀딩스의 기준에 거래량 730만 주 대비해서 80%는 얼마예요. 그 다음 날의 기준 7,8,5,6 그럼 한 600만 주 오히려 더 600만 주. 7,8,5,6 5,60만 주가 아닌 600만 주가 실리고 양봉이 나오면 그런 변동성은 확장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15일 날 금요일 날 야간에 일동제약을 또 1,500만 주로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18일 날은 더 낮춰드렸다고 그러죠. 기준 거래량을. 그럼 일동제약 보는데 일동홀딩스 안 보겠어요. 같이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15일 날 야간 교육의 18일 날 공략할 종목을 일동제약으로 설정을 해놓고 일동홀딩스를 동반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이때 기준의 거래량도 15일 날의 거래량도 760만 주입니다. 760만 주. 안 보이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15일 날 금요일 날 기준의 일동홀딩스의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터지고 10% 안 올라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쫙 뻗어 올라왔다 꼴이 달린 거죠. 쫙 뻗어 올라왔다 꼴이 달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초과 대비해서 10% 이상 월등한 변동성이 나왔어요. 거기에 꼴이 달리면 우리는 또 차익실현에 대한 교육자료가 있잖아요. 이 날의 기준에 80%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날의 기준에 760만 주니까 7,8,2,56,8,8,2,64. 그럼 600만 주네요. 그렇죠? 600만 주. 기준 거래량을 600만 주로 설정을 한다. 이게 뭐 하루에 배워서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배워서 안 돼. 이 정리해놓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기해드릴게요. 윤정두가요. 35년 주식을 합니다. 35년 주식을 했어요. 나중에 되면 그 증권사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그 카드를 갖고 있어요. 이 가보로 저는 대대선도 물려줄 겁니다. 87년대 개설안, 87년대 개설안. 증권사 카드가 있습니다. 35년을 주식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멘토링 서비스를 프로필하면 한번 촥 나올 거예요, 바탕에. 멘토링 서비스를 23년 이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주식했어요, 손실났어요 개념해라. 23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지금 탁 프로필하면 지금 이쪽이 탁 나오고 있죠. 뭐라고 나와요? 수익률 대회를 8차례로 우승합니다. 그런데 그게 3개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7681%? 수익률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 어마어마하죠. 그게 3개 기록입니다. 8번 우승해서 도서 10권 쓰고 그 도서를 교육 교재로 해서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 거래소, 지금의 KLX에 2005년도에 초청 받아서 초청 강의. 유일하게 윤정도만. 그리고 조만간에 빠르면 올해 9월, 늦으면 내년.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만들어서 또 금융교육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윤정도가 정리해놓은 엑기스의 기준입니다. 엑기스의 기준.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원래는 9시간 분량짜리 교육 내용인데 짧게 짧게. 여기서 2천억 기준 거래. 이 부분을 뭐라고 수행했다고요? 일요일부터 해서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낮춰드린 거예요. 그래야 종목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기준은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은 70% 수준. 단 전 거래일 기준에서는 80% 수준. 그러면 결국은 600만 주가 된 거잖아요. 기준 거래량이 600만 주가 됐다. 누가? 일동 홀딩스가. 그럼 600만 주의 거래량이 9시 10분, 9시 30분, 10시까지. 보통 10시까지 변동성 나온다면서요. 600만 주 대비 이러한 거래. 60만 주. 10%니까. 그다음에 120만 주. 그리고 얼마? 180만 주. 거래가 수반되면서 강세를 띄었느냐. 언제? 월요일에 기준에. 강세를 띄고 양봉이면 삿바용의 양봉이라고 그랬어요. 삿바용의 양봉이 뭐예요?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 그러면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이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그냥 이거 보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죠. 이러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거래량이 터진지는 모르겠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매직 시그널은 뭐냐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의 법칙을 보조지표로 빼놓은 거예요. 흔히 MAO, MACD, MACD, 오실레이트, 소나, 모멘텀 차트. 그 수치를 윤정도는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증권사하고 다르게. 어찌됐건 그 매수 사인이 나오고 거래가 수반되는 기준에서의 양봉. 그 거래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600만 주의 거래량과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9시 10분까지 얼마 10%니까. 60만 주라고 그랬죠. 60만 주인데 이게 줄거드린 게 뭐냐면 이게 20만 주, 이게 30만 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얼마가 될까. 50만 주 이상이에요. 9시 10분까지 80만 주 이상이 터졌어. 8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의 기준. 그럼 개장 초부터 들여다보셨던 분들은 요자락에서 따라붙었겠죠, 요자락에서. 매매가 아주 빠르다 그러면 차익신호도 일부 하셨겠죠.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었어. 난 좀 생각을 하고 싶어. 겁나, 두려워, 무서워. 그럼 그 다음 범위의 거래량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기울기가 상향돼서 크로스가 발생되고 매수신호가 세 가지입니다. 영선 위, 그다음에 소나가 꺾여지는 빨간색이 꺾여지는 구간, 그리고 크로스가, 골든크로스가 나는 구간. 거기에 거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의 기준이 잡힐다. 이해되세요? 그 기준이에요. 만약에 여기다 거래 없죠? 이건 못 들어가는 거야. 뭐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뭘 해도 여기 못 들어가는 거야.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없다는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렸죠? 이거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 오늘 밤을 새서 그냥 이델리TV에서 진행해드릴까? 그럼 뒤에 방송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2시 30분에 온라인 교육 강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제일 좋은 건 자료 받으셔야 되니까. 지금 QR코드 밑에 있잖아, QR코드. 여기 탁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셔서 교육자료 주세요. 와, 이런 자료 있어? 정리해놓은 거? 이런 자료 주세요. 자료 드릴게. 1조 미만짜리 종목 최대 15%까지. 장중 특이한 케이스는 20%까지. 거래대금 최상위. 프로그램 승매수 최상위로 올라오면 이 구간까지도 편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이때의 기준이 얼마냐면 전일 종가가 3만 5백 원인가 할 거예요, 금요일 종가가. 그러면 3만 4천 원이어도 15%까지 편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올라갔다 눌려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또 앞전고점 넘길 때 이런 가격이 10에서 15% 수준이면 편하게. 그걸 넘겨서 20% 수준이면 그거는 이제 심사숙고해서 거래대금이 진짜 최상위야? 시가초계금 최하위인데? 이런 걸 따져보고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자인의 기준 전부 다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 이거는 솔직히 못 쫓아가지. 20% 이상 훌쩍 올라왔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거래량은 수반되어 있고 수반되어 있는 상태의 변동성이 나왔고 거기에 15%, 20%까지 따라 붙는다 했는데 3만 5백 원이 금요일 종가였으니까 3만 5천 원. 그럼 17%, 20%는요. 3만 6천 원 수준까지 얼마? 이 가격 수준까지. 여기까지는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됩니다. 우와 다 올린 걸 왜 주냐? 그래 놓고 장학과 따라잡는다고 이상한 거 따라 붙고 있어.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뉴스 나오면 우와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일동홀딩스가 펀드멘터리 좋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심리적인 요인, 기술적으로. 그래서 25%까지 올라가 있는 이 자리에서 고가를 넘길 때 3만 8천 원 넘기면 이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 노란 톡에 매직 개선기 올려드리면 이걸 보고 기준을 잡는데 오히려 이제는 고가 대비 1.5%, 3%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마지노선 범위는 5%도 잡아드려요. 왜? 25%까지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출렁하면 2, 3%예요, 사실. 그게 결론적으로 그 이후의 흐름,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조정받으면 50% 이상 또 전량. 그 전량의 기준은 내가 수익이 10% 이상 났으면. 왜? 3만 원대 초반 3만 3천 원, 10% 올라가 있는 3만 3천 원에 편입했으면 얼마예요? 5천 원 올랐으니까. 10% 이상 수익이잖아. 그럼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나 안 할 거야. 그럼 윤정두가 떼지 떼지 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지키셔야죠. 혹은 마지노선을 그러면 설정하십시오. 어디서 정리를 할지. 혹은 윤정두가 이렇게 텍스 전략까지 올려드려요, 노란 톡에서. 텍스 전략 탁 올려서. 지금의 기준에서 어느 어느 지점에서는 거래대금이 있으니 개별 매매가 가능하다. 편입이 26%까지는 안 되겠지만 개별 매매가 20% 수준까지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할까 말까의 고민. 그러고 나서 상한가 진입을 합니다. 상한가 진입을 해요. 상한가. 우와, 이렇다 하게 차익 실현 욕구 터져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상한가가 우와 하고 나와. 그럼 와, 상한가 대박이다 이래?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상한가는 와도 상한가에서 50% 이상 상한가 이탈 후에 마이너스 2%까지 밀리면 전량 체육 실현. 왜?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돼버렸어요. 변동성이 너무 가파르다는 거야, 사실. 이게 무슨 돋대기 시장이야? 하루에 상한가 맨날 나오면 빌딩을 그냥 윤종도 수백 개, 수천 개 갖고 있겠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상한가에 도달이 되면 차익 실현을 한다.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한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제 편입을 했든 혹은 만약에 갖고 계셨어. 화장실 갔더니 상한가 풀려서 갖고 있었어.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 3% 주정 시 전량 체육 실현을 한다. 변동성 매매는 이렇게 끊고 맺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한가 진입하고 나서 무너졌어요. 4% 이상 빠졌습니다. 4% 이상 빠지고 마감동시효까지 들어왔어요, 다시. 그런 시간에서는 어떻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윤종부가 거짓 불헌을 한다면 상한가 같지 않아 내일 대박 날 거야. 이래야 되잖아. 아니라니까요. 명확한 조건식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대처가 되는 거예요.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할까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런 식으로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4만 4천 원 정도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나와요. 무조건 다 올라가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죠. 다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QR코드 팍팍 찍고, QR코드 딱딱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알투, 자료 주세요. 갭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해요? 갭은 뭡니까? 그럼 자료 그냥 또 윤정도가 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35년 주식하면서 책 한두 권 내냐고. 무료로 다 뿌려드린다는데 그걸 왜 못해? 이런 자료를 뿌려드린다고. 이런 자료를 지금 제가 방송 카메라에다 훅 던진다고 뿌려지지가 않잖아요. 어딘가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노란 톡. 오셔서 차려주세요. 나도 목표 주가 한번 설정해보고 대처해봅시다. 결론적으로 상승률 때 확인형의 흐름과 이 기준의 망치형의 기준. 이 캔들은 작아요. 여기서부터 2만 2천 원, 3천 원을 샀다. 그건 좀 무릴 수가 있습니다. 왜? 변동성의 캔들 크기가 커져 있는데 망치형 캔들 크기가 이만하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자랑 2만 5천 원부터의 수준에서 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어느 게? 이 흐름의 기준에. 주공상에. 그리고 추가적인 강세 기준. 갭에 대한 부분. 지금 범위에서는 상승 잉대 확인형에 대한. 선착순 100명인데 벌써 50명 이상 들어왔어요. 60명, 70명 난리 났어요. 빨리 오셔서 4대 천황 캔들 캔들 도서 주세요. 4대 천황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까지가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없어요. 며칠 정도의 조종이 있어야 되느냐. 변동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예 없어요. 이 내용은. 이거 가려버릴 거야. 아니 이게 떠시면 어디서 편입하는지. 차이치는 어디서 하는지. 되돌리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전 세계 도서, 우리나라 도서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뵀어요. 스티븐 리슨의 캔들 전략. 그거를 우리나라에 직역을 하신 교수님. 지금 교수, 현역 교수님이세요. 뵀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꼬맹인 거지. 저는 그래도 재밌지. 왜? 300년 전에 혼마가 책을 처음 만들 때 이런 전략의 기준이 없거든요. 그때는 변동성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80년대 후반에 스티븐 리슨 전 세계적으로 뿌릴 때에도 이런 변동성의 기준과 편입 구간의 설정 범위. 이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윤정두가 교육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 교육 자료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얻고 우리나라에 윤정두 도서에만 딱 들어가는 거. 나머지는 인터넷디즘은 다 나오는 내용이죠. 상승인태가 그냥 누가 몰라? 어디서 편입할 건데? 편입의 기준이 어딘데?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캔들의 크기는, 그 변동성은, 거래는? 어설프게 배웠다가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큰일 납니다. 무엇을 안 하든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추세 범위에 이 망치형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세 범위에 망치가 떴을 때 이러한 흐름들. 변동성의 기준, 또 편입 공간의 기준. 샤익시린의 범위, 손절 범위의 기준. 캔들 하나만 해도 100시간 이상의 강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액기스만 받아가십시오. 언제, 오늘, 지금, 어떻게. 카메라 빨리 꺼내세요. 꺼내셔가지고 이때만 하면 QR코드 보여드릴 겁니다. 딱 찍고 들어와서 야, 갭교육자료, 거래량 교육자료 다 줘, 다 줘, 다 줘. 그리고 캔들 도서 한 번 통으로 줘, 줘, 줘. 무료일 때 받아가십시오. 이자 자리 30자리도 안 남았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인한 전체 아이스크롤입니다. 무인한 전체 아이스크롤입니다. 그럼요. 깜짝 박스 전체 아이스크롤에 across. 남편을 무인한 전체 아이스크롤에 다시 우선 answer. 그리고 대회니당이 이미지 나온 게 더 월나 연예인들이는 전체 아이스크롤에 있는 및 기준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Glen Hamburg의 주요. 우리를 창틀에 많이 한 번씩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한다고 말이에요. 다음은 일동제약입니다. 제가 막 까불고 춤추고 있다가 카메라 지금 방향을 잘못 봤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끔씩은 행복하셔야 돼요. 시장이 지수가 지지부진하더라도 일동제약이 하한가에 곤두박질 치고 그러나서의 흐름이 막막할 때에도 정신만 제대로 가지고 가신다면 그렇다면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일동제약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3월 8일 이후의 기준점이고요. 그 이전에 2월 3일, 2월 7일, 2월 25일 전부 상한가 들어갈 때 기준을 새롭게 다 잡아드렸죠. 결론적으로 가장 최근 기준에서만 설정을 해드린 건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2월 7일, 2월 7일.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우리 직원분 내가 혼내줄 거야. 일동제약 기준 날짜가 3월 8일이라고 그냥 내가 혼내줄 거야. 방송하면 이렇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2월 25일. 뒷배가 하면 똑같잖아. 나 혹시 타 사건인 줄 알았어. 아니야.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었단 말이에요. 3월 25일에도 장중 상한가의 기준. 얼마나 값지냐면요. 보압에서부터 상한가의 기준. 아마 행복하죠. 그러나서 13일 날 하한가에 진입이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 그리고 14일에 기준에도 여러분들께 15일 날 공략주로 설정 범위를 또 잡아드립니다. 다행히 14일 날 급격한 반등이 나와줬죠. 갈 차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15일 날 기준에서도 다시. 그런데 이게 별표를 취하실 부분이 일요일 날 야간 22시 방송. 실시간 정도 해드렸나요? 22시부터 1시까지 해드렸나?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아주 뭐 초 난리가 났죠. 왜? 윤정도가 드디어 변동성의 거래대금 기준을 2천억에서 1천억 수준까지 이렇게 낮춰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종목별로의 기준 거래량이 굉장히 완화가 됐죠. 개장 초부터 일동자금 그러면 따라 붙는 게 아주 용이했던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면 22시, 30분 온라인 교육 들어오셔야 되겠죠?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든 아니면 노란톡에 QR코드 지금 찍고. 찍고 들어오시든 빨리 들어오셔야 돼. 그래 준비하고 뭐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일동 제약의 거래량이 1,700만 주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곱하기 8. 그러면 8일은 8. 7, 8일은 56. 그러면 5, 56, 8. 그러면 1,400만 주? 이렇게 될까요? 1,400만 주? 음, 아니야. 윤정도는요. 여러분들이 공격적이신 분들이라면 1,000만 주를 잡아드려요. 1,000만 주만 터져도, 1,000만 주만 터져도 거래 대금이 어떻게 돼요? 6,000억을 실적 넘기겠죠. 1,000만 주만 터져도 6,000억을 넘깁니다. 지금 그러면 거래 대금 6,000억 이상이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자락이 돼버려요, 지금 시장의 위치에서는. 1,000만 주만 터져도 6,000억. 아니야, 난 보수적으로 볼 거야. 배운데를 그대로 할 거야. 그러면 1,500만 주. 거래량 기준. 거래량 기준. 이거는 뭐다? 공격적인. 이거는 뭐다? 보수적인.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의 거래량이 터지면 된다. 그걸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는 무조건 70%, 80%를 잡지 않는다라고 아까 교육 교재 보면 세 번째 항목에 나옵니다. 나와요. 왜? 매번 1조씩 터질 수 있나? 거래가? 아니죠. 펀드멘탈적으로는 아예 들여다볼 게 없는 친구예요, 사실은. 저평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본적 분석 삐익. 그럼 기본적 분석이 안 되는 종목 뭐가 있어? 똑같은 제약바이오면 삼성바이오로지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 그러면 매매 아예 못하겠네? 셀트리온 이런 거. 우린 다 하잖아요. 수익 다 하자마자. 언제? 거래 대금이 터질 때 들어가서. 수익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수급과 심리인데 이 수급 범위가 윤정두는 9대 심리는 1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냐? 그것도 아니야. 결국은 이것뿐이 없어요. 뭐 어떤 거 심리. 무조건적으로 그냥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그 치료제가 이제는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심리는 날 거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동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토끼에게 투여를 했는데 임신한 토끼. 아니, 좀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임상실험을 하는데 임상부 임상실험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부담이 돼서. 그리고 맨 처음에 시발점은 1, 시간에 세무조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는 하한가를 만들 내용은 아니에요. 두 번째 기준은요. 뭐가 나오냐면 경구용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임상부 실험이 판매 안 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좀 굉장히 크게 와전이 돼서 그 내용. 세 번째는요. 전환사체 물량 총 500만 주 발행할 수 있는 물량 중에 200만 주 들어왔고 100만 주가 더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그 100만 주 더 들어온 부분에 대한 오버행 이슈, 부담 요인. 그런데 그것은 하한가를 만들 그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전략의 기준을 잘 설정하자. 손절 범위를 잡아드려도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손절 범위를 명확히 잡아드렸는데도 손절 범위를 놓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락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들여다보시죠. 그래서 하한가부터 돌려지는 흐름을 전부 잡아낸 거예요. 하물며 평상시 보여드리지 않는 씌우노기 제약의 변동성까지, 등락률까지 전부 보여드리면서 매일매일 분봉, 일봉, 분봉, 일봉. 왜 펀드멘턴은 없어. 그렇게 해서 전략을 잡아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 결론은 이러한 흐름들이 결과물이 야간에 교육받고 장중에 교육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돌려져서 월요일에 효과까지.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해서는 갈 자리가 많죠. 아직까지 멀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중간에 한 번 다시 눌린 이후의 흐름이라서 심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이 부분의 흐름, 주간 단위의 이 흐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놔줘야죠. 마지막입니다. 짧게 한 번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전면 화면에 QR코드 딱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찍고 들어오셔서 QR2 교육의 힘 차려주세요. 그리고 내일장 일동 제약처럼 일동 홀딩스처럼 폭등 나올 종목도 잡아주세요.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답답한 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저에게 남은 시간은 4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동 제약 이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추가적으로 기아, 추가적으로 BH 많은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요. 20, 20, 30분 교육에서 밤을 새서라도 진행을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 일동 제약 같이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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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어처구니 없이 하한가를 한 번 맞았지만 그 이후에 변동성이 다시 쭉쭉쭉쭉쭉쭉쭉쭉. 20%대 반등이 쭉쭉쭉쭉쭉쭉쭉쭉. 그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는 교육을 통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펀드멘털적으로는 없다. 기술적 분석에서의 수급 범위에서도 수급은 없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면이 있는데 심리만 보고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죠. 그 심리를 통해서 움직임 폭이 나오는 기준. 그 나오는 기준을 해석을 해야죠. 그 심리에 의해서 메이저들이 액티브 펀드 쪽에서 건드려주다 보니 프로그램 매수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다 보니 그 변동성을 가지고 따라붙는 중소형 운영사. 운영사, 중소형, 자문사, 또 부티크, 또 개별 매매, 큰손 이런 쪽에 거래가 실려있을 때 분봉 기준에서의 추세 범위. 또 지금은 우리는 일본 기준에서의 추세 범위를 잡아서 간단 말이죠. 그 이슈 부분 중에서 일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긴급 승인인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보도자료로 나와요.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주가에는 반영됐느냐? 주가에는 반영되고도 넘쳐나죠.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2% 돌리면, 개장초에 거래 터졌습니다, 사실. 바닥에서부터 2% 돌리면 따라붙을 수 있다. 이때는 거래를 수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래까지 터뜨려주면서의 흐름이 나왔어요. 2% 돌리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런데 거래까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24%까지 훌쩍 넘어갔는데 6%의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올려드린 거죠. 잡아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가를 넘겨도 편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눌려졌을 때 이 가격에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거래량을 30만 주, 50만 주 잡아드렸으니 그 기준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들여다보십시오. 고점을 3분의 1, 2분의 1 지점, 윗골이 달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 골이 달고. 일본 기준에. 그걸 다시 넘길 때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업을 보시고. 바닥에서 2% 돌리는지도 보시고. 그렇게 보고 대처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노란톡에 탁탁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VI입니다. 12% 올라온 VI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올라온 걸 왜 주냐, 또 이러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시가총액 아까는 1조 미만이었잖아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0%. 그리고 거래대금 1위로 등급한 겁니다. 거래대금 1위로 올라왔어요. 특별한 케이스죠. 그럼 15%까지 따라 붙는다. 윤정도가 말장난을 해서 말리 바뀌는 게 아니라 매직 계산기의 지금 13.54%예요. VI 걸린 게 12%입니다. 그럼 무조건 또 그 가격이 사려는 게 아니라 거래량 부분이 잘 보시면 11시면 35% 거래에 실리면 되거든요. 1,500만 주에 35%면 얼마예요? 그러면 500만 주 수준인데 벌써 600만 주 이상. 이거 보시면 얼마? 680만 주 이상. 그럼 거래가 터지고 양봉의 기준에 15% 미만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텍스 전략까지 이렇게 노란 톡에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노란 톡에만 오시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거 차익 실현할까요? 아니,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가 나오고 거래가 터져서 고점을 넘기는데 이거 1봉으로 봅시다. 힘겹지만. 1봉으로 대처를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2차 VI까지. 왜? 분봉의 기준을 잡을 거냐, 1봉의 기준을 잡을 거냐. 1봉에서 어떤 기준이 설정될 거냐. 그걸 다 보셔야죠. 결론적으로 최고점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분봉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1봉의 기준을 원하시는 분들은 1봉으로 대처하셔라. 지금 시간 없습니다. 노란 톡에서 마저 설명을 드리고 전략 잡아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화요일에도 1동 제약처럼 또 1동 홀리딩처럼 상하가 추세 강화 나오는 그런 종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월2의 윤정도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